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세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내게 대답하래 그들이 서로 일어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리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 소명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정부도 보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른 나라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를 보내게 되어지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른받은 권위가 있는 그런 특사입니다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보통 대사인데도 대화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얘기를 했다 해서 무리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나라의 특사라든가 대사라든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할 때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사명과 배경이 되어지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 불신함과 사단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기 아니라 베드로전스의 이전 구절에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주기도민을 하고 왔는데 성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성교사님이 1년 동안 태국은 기독교인이 0.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반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아마 캠프를 1년 했는데 절 중심으로 했는데 한 70개 절을 가봤대요 그런데 이 태국은 주지스님이 정말 접근을 못합니다 큰 절 같은 데는 아예 겸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주권이 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독하거나 왕이 죄인이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갑니다 그만큼 미수의 나라인 것 같지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절에 가서 주지스님을 한 절에 인상 깊은 절에서 전도했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큰 절인데 나중에 당신은 사람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사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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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주지스님을 그것도 그날 만난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만나가지고 대짜고짜 당신 답이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성교사님에게 나이는 성교사님보다 좀 어리니까 주지스님이 형님이라고 모시고 했던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 보금은 다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태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보다 신분이 격상된 사람에게 보금 전환을 하면 자꾸 주춤하는 사람들이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들 빼놓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또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태국은 더합니다 태국은 더 자기보다 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총수보라 할지라도 총수하는 아줌마라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못한대요 주인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그냥 때려치우고 가버린대요 그 정도로 다르잖아요 한 번은 성교사님이 말이 다른 길로 가는데 지방을 가는데 버스가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태국 버스에 타는 손님들은 가만히 들어요 성교사님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자동차는 안 고쳐주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성교사님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얘기했대요 왜 고장났냐 언제 고칠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래요 아니 차 고장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차를 고장 냈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관여하냐 그런 문화래요 성교사님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차에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세하고 우리나라는 안 납니다 5분만 있어도 대빵 일어나가지고 뭐 할 거냐 차 대처시켜야지 뭐 하는데 가만히 들어요 그런데 속은 무섭대요 그런데 이제 성교사님이 그런 현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여를 안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것도 이상해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주권에 관여하냐 왕 외에는 덤비면 큰일 하나 그래서 말을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의하러 갔다가 당신들 역사 다니느라고 뭐하냐 막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요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삼촌 포로 빠졌는데 그래서 그 성교사님이 그 학생들을 물려놓고 자기 혼자 갔다 그 절을 이제 스님하고 약속하고 갔는데 그때는 또 다르더래요 많이 이렇게 몇 명이 같이 갔을 때는 그래도 같이 있어주니까 힘이 나는데 자기 혼자 딱 그 절에 큰 절을 통과 통과해가지고 이제 절이 스님 만나러 딱 가니까 갑자기 위책이 딱 들락을다가 딱 기도하고 이제 가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라 예수께서 성전에 권이실 때에 대세상들과 사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란 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성전을 청걸케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 가서 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고 파헤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 번 입성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이세사손이 막 낙이 새끼도 큰 것도 아니고 새끼 그러니까 대세상들과 사기관들 봤을 땐 과간도 아니예요 어린이 몇 명에다가 낙이 새끼 타가지고 호산나 막 하니까 참 이상한 사람도 다 보겠나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거든요 말려요 분노하고 말려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보금을 전할 때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로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보금 20장 1절 2절에도 보면 보금을 전할 때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또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책한 거죠 배책한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부여하신 겁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끝날 다 됐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누가 주신 권위고 누가 주신 누구? 권세님이 얘기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마태봉 3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봉 10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주여의 권세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척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을 기게 되어주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영적인 문제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구원의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의 문제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문제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무슨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됩니다 청원에 20만 명이 넘어야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볼까 말까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무슨 우리는 다이렉트로 그냥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요한복음 13,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려는 말이잖아요 고린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때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죄와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죄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우리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0장인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사람을 보냈는데 농부가 보냈는데 둘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 나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농부 가서 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회귀하지 않는 자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불택자라 그러니까 회귀하지 않으니까 그가 선택자냐 그가 선택받은 자냐 선택 안 받은 자냐는 나 예수님 믿겠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 그런데 구주에 예수님이 너는 선택자가 아니야 믿지 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글로 드리라 그러니까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중요한 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데소 1장 17절에서 1장 16절 17절에서 보니까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마가범 1장 17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줬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요한복 모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중에 네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느냐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나에게 전도할 수 없는 권위고 그리고 배경인데 너 왜 왔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전도자로 왔다 이렇게 말로 안 한다 할 줄 알고 마음속에 그런 담담이 있어요 전도 못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죄할 수 있는 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보금의 핵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두려워할 겁니까? 누구 앞에서 창피스럽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당당해야 돼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재용 부회장이든 누굽니까? 이번에 누가 송혜교든지 남자들은 송혜교든지 여자들은 누구요? 남자 누구죠? 갑자기 이 이 이번에 이혼한 친구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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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송혜교든지 아 예예 송혜교든지 송혜교든지 여자분들은 송혜교든지 송혜교든지 좋아하잖아요 송혜교든지 송혜교든지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보금전 송혜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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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송혜교든지 앞에서 확실하게 보금전을 해야 되고 마지막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했어요 누구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 성령의 능력으로 보금증거하고 힘을 얻고 흑앙과 싸우고 불신자에게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그러잖아요 태국에 있는 랩런트들은 감히 왕족이니까요 왕이 그러니까요 통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5살 때 태국으로 갔는데 한국 친구인데 5살 때 태국으로 갔는데 성교사님이 왕도 죄인이다 100명 모였을 때 보금전을 하는데 이 영록이라는 친구가 통역을 못하더래요 성교사님은 태국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습성이 돼가지고 왕이 죄인이다 그랬다가 감옥에 갈까봐 이 친구도 모르게 숨뜻해가지고 왕이 죄인이라는 것은 통역을 안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왕 앞에 섰다는 말은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말은 목숨을 담보로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것이 누구의 권이냐 할 때 누구의 권세로 누가 너에게 힘을 줘서 그 메시지를 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너희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4등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4등전 4장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했고 승리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와 죄와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갈 때까지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20년 동안 병을 안았다 할지라도 36년동안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는 가끔 생각할 때 아이러니한 게 뭔가 아이러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보호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말이 좀 빠른데 너희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완전히 느꼈다가는 큰일까 봐 그런가 봐요 아이러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앤명 그대로 다 깨달으면 우리가 불타 없어질까 봐 가면 나도 싫은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권세냐고요? 만모를 복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결벽되고 그 사실을 알도록 이 거짓 아비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느껴야 되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도 기쁜데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여러분 안 기뻐요? 밥 먹을 때만 기뻐요? 백화점 갈 때만 기뻐요? 전도할 때 갈 때는 안 기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건 마지막으로 마치고 하겠습니다 4등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4등전 16,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전도자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정도원 의원이 자살한 게 안수십사예요? 안수십사 우울증도 오고 또 이번에는 공황장애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이혼도 하고 정도원 의원이 그런 사람은 안수십사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 그게 치유될 텐데 그게 왜 안 되냐 그래서 그 이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봉 1장 21절에 구원자 구원자 창세기 3장으로 또 완전히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알아가도록 하늘이 우리에게 은인을 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